크리스마스 캐럴 찰스 디킨스 1장 크리스마스 이브 아주 아주 오래 전에 스크루지와 말리는 사이좋은 동업자였다. 각자는 상대편보다 더 열심히 일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상대편보다 부자가 되려고 기를 썼다. 말리가 죽은 지 7년이 지난 지금도 회사는 여전히 스크루지와 말리사라고 불렸다. 그들의 사무실에 가면 스크루지와 말리라고 문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스크루지가 유일한 사장이다. 스크루지는 사람들 모두에게 심술 굳고 인색하고 차가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는 돈 쓰는 것을 무척 싫어했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더욱더 싫어했다. 스크루지의 얇고 창백한 입술과 얼음처럼 푸른빛을 띈 코 그리고 작고 붉은 눈이 그 냉기를 말해 주었다. 그의 몸이 건조하고 날카로운 목소리에서도 한기가 묻어났다. 스크루지의 사무실은 아주 아주 추웠고 특히 크리스마스에는 더했다. 스크루지는 불을 피우기 위해 석탄 사는 걸 무척 싫어해서 그의 사무실은 항상 춥고 어두웠다. 오후 3시밖에 안 되었지만 짙고 습한 안개 때문에 벌써 캄캄해지고 있었다. 사무실에 있는 유일한 또 한 사람은 스크루지의 직원 석이 밥크래치였다. 밥은 자그만 난로 옆에 앉아있었다. 그는 불빛으로 사용하고 있던 촛불에 꽁꽁 언 손을 녹여보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삼촌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벼랑간 유쾌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크루지의 젊은 조카 프레드였다. 흥 쓸데없는 소리 스크루지가 대꾸했다. 스크루지는 이를 방해받아 화가 난 것 같았다. 쓸데없는 소리라고요? 왜 크리스마스가 쓸데없다고 생각하세요 삼촌? 프레드는 온화한 표정을 지었다. 분명 진심은 아니시겠죠? 모두가 크리스마스를 좋아한다고요. 아니 말한 그대로다.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도대체 뭐가 즐거운 거냐? 넌 가난뱅이잖니? 니가 즐거울 일이라곤 하나도 없을 텐데. 그럼 삼촌은 왜 행복하지 않으세요? 삼촌은 부자시잖아요. 프레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스크루지는 화가 치밀었다. 세상에 돈 한 푼 없으면서 서로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비는 바보들이 많이 있지. 삼촌, 그러지 마세요. 일 년 중 좋은 때잖아요. 좋은 때라고? 뭐가 좋은데? 아무도 일을 안 해서 난 크리스마스에는 돈 한 푼 못 번다고.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 삼촌, 크리스마스는 돈과는 상관없어요. 저는 크리스마스가 좋아요. 크리스마스는 행복하고 너그러워지는 때라고요. 프레드가 말했다. 비좁은 사무실에 앉아있던 밥이 맞장구 쳤다. 프레드씨 말이 맞아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자넨 일이나 해, 밥.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일자리를 구하면서 크리스마스를 보내야 할 거야. 삼촌, 화내지 마세요. 전 그냥 크리스마스 만찬에 삼촌을 초대하려고 왔어요. 삼촌이 크리스마스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프레드는 그런 삼촌을 안쓰럽게 여겼다. 스크루지에게는 가족이 없었다. 안 간다. 난 너무 바빠. 너는 너대로 크리스마스를 즐기렴. 나는 네 방식대로 보낼 테니. 이제 난 내버려 두려우나. 하지만 우리 만찬에 오시지 않을래요, 삼촌?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깝게 지내야 한다고요. 잘 가거라. 가스 크루지의 대답이었다.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 섭섭하네요. 그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길 바랄게요. 프레드는 나가면서 추운 사무실에 있는 불쌍한 밥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다. 그래요, 선생님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밥도 따뜻하게 인사했다. 그러고 나서 밥은 프레드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가 안개 속으로 멀어져 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한심한 두 바보가 서로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는군. 스크루지가 비아냥됐다. 바로 그때 값비싼 옷을 입은 뚱뚱한 신사들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실례합니다. 스크루지와 말리사지요. 그렇지만 다시 이를 방해받은 것에 화가 난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실례하지만 스크루지씨인가요? 아니면 말리씨인가요? 두 신사 중 한 사람이 물었다. 말리는 죽었어. 말리는 1836년. 그러니까 7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 죽었지. 유감이군요. 그 신사가 다시 말했다. 그렇지만 1년 중에서도 축복받은 이 시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해 주실 수 있는지 여쭤보려고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답니다. 감옥이랑 고아원이 있지 않던가?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렇지요. 감옥이랑 고아원이 많이 있지요. 가난뱅이들을 위한 구비노는 다 뭐하고? 스크루지는 야비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슬픈 일이지만 구비논도 고아원도 감옥도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조차 갈 수가 없답니다. 그들은 추위에 떨고 있고 먹을 것도 거의 없답니다. 돈을 좀 기부하셔서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실소. 너무 게을러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거예요.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렇지만 그들 중 몇몇은 죽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들을 돕지 않으시겠어요? 돕고 있어. 그들은 이미 내게서 그리고 내가 낸 세금으로 너무 많은 돈을 가져갔어. 그뿐 아니라 지금 세상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게으른 얼간이들 몇 명쯤 죽는 건 오히려 잘된 일이지. 두 신사는 스크루지가 그들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을 것임을 알았다. 그들은 밥에게 유감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다.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고 더 이상 일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 스크루지가 밥에게 소리쳤다. 오후는 서서히 저녁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간 시간이었다. 내일은 하루 종일 쉬기를 원하겠군. 스크루지가 밥에게 화를 내며 말했다. 하루 종일 집구석에 앉아서 급료도 받고 싶은 거지? 괜찮으시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요. 밥은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을까 봐 걱정스러웠다. 하하, 쓸데없는 소리. 전혀 괜찮지 않아. 매년 12월 25일에 자네는 일하지 않지만 난 자네에게 급료를 시급해야 하지. 그건 거져주는 돈이란 말이야. 밥은 두 손으로 모자를 꽉 잡은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좋아, 어쩔 수 없지. 하지만 26일에는 일찍 나와야 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밥은 스크루지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서둘러 사무실을 떠났다. 일단 밖으로 나오자. 밥은 일에 관한 모든 것은 잊었다.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밥은 가족들에게 가고 있으니 행복했다. 밥은 가족이 있는 집으로 돌아갔지만 스크루지는 자신의 빈 집으로 돌아갔다. 집은 춥고 컴컴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둠을 두려워하지만 스크루지는 좋아했다. 왜냐하면 돈이 안 드니까. 그러나 그날 밤 스크루지가 집에 들어가자 평소와는 다른 것 같았다. 아마도 그건 그 집이 말리의 집이었고 말리가 정확히 7년 전 바로 오늘 죽었기 때문인지 몰랐다. 아니면 그저 짙은 안개로 집이 평소보다 어두웠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마치 다른 누군가가 혹은 무엇인가가 집안에 있는 것만 같았다. 스크루지는 초에 불을 붙여 방안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쓸데없기는 이 집에는 아무도 없다고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크루지는 방문을 꼼꼼하게 잠근 후 난로에 불을 조금 피웠다. 난로불이 타오르기 시작하자 스크루지는 집안에서 무슨 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스크루지가 다시 둘러보았지만 그건 벽식의 소리의 똑딱거리는 소리일 뿐이었다. 그러나 고요 속에서 스크루지는 또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그 소리는 멀리서 들렸지만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위층 마루바닥에서 사슬이 질질 끌리는 소리처럼 들렸다. 스크루지는 신경질적으로 머리를 흔들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스크루지가 속으로 생각했다. 바로 그때 초인종 소리가 크게 울렸다. 스크루지는 꿈을 꾸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천천히 무엇인가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것은 말리의 낡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온몸에 사슬이 감겨 있었다. 너무나 익숙한 책장부와 무거운 금고, 열쇠와 자물쇠 같은 것들이 사슬에 매달려 있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친숙한 것은 그 얼굴이었다. 그 얼굴? 스크루지는 이내 그것이 말리의 얼굴임을 알아보았다. 누구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내가 누구인지 묻지 말고 누구였는지 묻게 그렇다면 누구였소? 내게 원하는 것이 뭐요? 스크루지가 외쳤다. 자네는 내가 누구인지 알지 않는가? 자네의 눈에 다 쓰여 있구만. 자네일 리 없어. 그건 불가능해. 스크루지가 말했다. 아닐세, 스크루지. 자네는 알고 있어. 제이콥 말리. 자네의 옛 동업자라는 것을 말이야. 그 유령은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다. 스크루지는 갑작스러운 고함 소리에 겁이 더럭났다. 믿고 싶지 않았지만 그 차가운 두 눈을 들여다보는 순간 섬뜩했다. 어떻게 그리고 왜인지 몰랐지만 스크루지는 그가 말리라는 것을 알았다. 스크루지는 정말 무서워지기 시작했다. 그래, 자네가 제이콥이라는 것을 알겠네. 그런데 왜 여기 온 건가? 뭘 원하는 거지? 말을 하는 스크루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심장은 두려움으로 서늘해졌다. 만약 사람이 생전에 타인을 멀리한다면 그 사람은 나처럼 된다네. 그 유령은 사슬을 흔들며 슬프게 말했다. 비록 죽었지만 난 이승을 떠돌아 다녀야만 하지. 난 사람들이 웃는 것을 보지만 그들과 함께 웃을 수 없어. 행복, 슬픔, 기쁨 그 모든 것들을 보지만 그것 중 어떤 것도 내 것은 아니지. 그런데 왜 자네가 내 앞에 나타난 건가? 그리고 자네는 왜 사슬을 감고 있는 거지? 스크루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슬, 이 무거운 슬픔과 고통의 사슬 말인가? 자네도 나와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다네. 에버넷 저 스크루지. 다만 자네 것이 훨씬 더 길고 무거울 뿐이지. 말리의 유령이 말했다. 이 사슬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만든 것이라네. 공궁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 않을 때마다 사슬은 조금씩 길어졌지. 내가 죽을 때 자네와 나의 사슬의 길이는 거의 똑같았어. 스크루지. 그러나 7년이 지난 지금 자네의 사슬은 내 것보다 훨씬 길어졌다네.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줘. 이제 스크루지는 도와달라고 애걸했다. 나는 머무를 수가 없다네, 스크루지. 나는 휴식도 평온함도 없이 떠돌아다녀야만 하지. 말리의 유령이 떠오르며 말했다. 기다려보게. 내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해줘. 스크루지,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얘기하지. 그게 오늘 밤 내가 자네를 찾아온 이유이기도 해. 새 유령이 자네를 방문할 것이네. 오늘 밤 1시가 되면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날 거야. 내일 같은 시간에 두 번째 유령이 올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유령이 그 다음 날 방문할 거야. 말리의 유령은 창문 너머로 또 올라가기 시작했다. 기다리게. 자네를 다시 만날 수 있는 건가? 내게 좀 더 자세히 말해줄 수 없나? 스크루지는 창가로 달려가며 외쳤다. 안 되네 스크루지,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거야. 그렇지만 내가 자네에게 한 말을 꼭 기억하게. 새 유령과 다른 사람들을 돕지 않은 것에 관해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자네는 곧 자네 자신의 무거운 사슬을 보게 될 것이네. 이 말을 남기고 말리의 유령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말리가 어디로 갔는지 보려고 창가로 다가갔을 때 갑자기 저 아래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스크루지는 다시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령들이 내는 소리였다. 유령들 모두 고통과 외로움에 울부짖고 있었다. 그들은 사람을 따라다니며 그들을 도우려 했지만 유령들이 하는 일은 아무것도 산 사람을 도울 수 없었다. 스크루지는 급히 창문을 닫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리 없어. 이제 자야겠다. 내일이면 다 좋아질 거야. 스크루지는 문이 잘 잠겼는지 두 번이나 확인하고 편치 않은 잠에 빠져들었다. 2장. 과거의 크리스마스 유령 스크루지는 눈을 떴다. 아직 어두웠다. 그게 다 꿈이었을까? 어떻게 죽은 말리가 나를 찾아올 수 있겠어? 스크루지는 의아해 했다. 바로 그때 스크루지는 첫 번째 유령이 새벽 1시에 올 거라고 했던 게 기억났다. 곧 스크루지는 시계가 1시를 알리는 소리를 들었다.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모든 게 그저 악몽이었을 뿐이야. 스크루지가 안심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 난데없는 빛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스크루지의 침대 발치에 하얀 형체가 보였다. 그 얼굴은 어려보였으며 입고 있는 옷은 온통 하얀색이었다. 니, 니가 첫 번째 유령이냐? 스크루지가 물었다. 맞아요. 나는 크리스마스 과거의 유령이지요. 첫 번째 유령이 조용히 대답했다. 누구의 과거지? 당신이 과거예요. 첫 번째 유령은 스크루지를 창가로 데리고 가서는 밖으로 끌어당겼다. 돌연 두 사람은 시교울 교회에 서 있었다. 아름다운 겨울날이었다. 요, 여기는 내가 태어난 곳이야? 스크루지가 소리쳤다. 그리고 스크루지는 어릴 적 행복과 기쁨을 기억해냈다. 슬픈가요? 첫 번째 유령이 물었다. 아니, 아니야. 난 행복해.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럼 왜 우는 거죠? 울고 있지 않아. 아, 스크루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볼에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천천히 스크루지와 유령은 작은 마을을 향해 걸어갔다. 마을이 가까워지자 두 사람은 멀리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즐거운 함성이 들렸다. 남자 아이들과 여자 아이들이 작은 학교에서 나오고 있었다. 아이들은 휴일을 맞아 기뻐하며 웃고 소리쳤다. 저 아이들은 실제가 아니에요. 과거의 크리스마스에서 온 영혼들일 뿐이죠. 그들에겐 우리가 안 보여요. 유령이 말했다. 하지만 스크루지는 그 거리와 집, 마을 사람들을 알고 있듯 그 영혼들을 알고 있었다. 이리 와봐요. 아직 한 아이가 학교에 남아 있어요. 유령이 말했다. 알고 있어. 스크루지가 침울하게 말했다. 알고 있다고? 유령은 스크루지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다. 지금 학교는 춥고 어두웠다. 한 어린 소년이 책상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스크루지는 소년 옆의 책상에 앉아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 아이, 이 아이는 나야. 스크루지가 말했다. 예전에 아이였을 때 난 크리스마스에 여기 홀로 남겨졌지. 아빠와 엄마는 집에 계시지 않았어. 지금 갑자기 난 내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스크루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다. 뭐라고 했나요? 뭐가 좋겠다고요? 유령이 공손히 물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젠 너무 늦었어. 스크루지는 깊은 슬픔에 잠겼다. 어젯밤 한 소년이 내 사무실 창가로 와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불러주었지. 하지만 난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화가 나서 그 아이에게 꺼지라고 소리쳤어. 지금 그 아이에게 뭐라도 주었더라면 좋겠다. 싶어서 유령이 빙긋이 웃었다. 이제 또 다른 크리스마스를 볼 시간이네요. 그들은 다시 학교로 갔다. 이번에는 어린 크리스 스크루지가 조금 더 자라 있었다. 학교는 이전보다 더 낡고 컴컴한 것 같았다.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것은 홀로 책상에 앉아있는 스크루지였다. 바로 그 순간 교실 문이 열리고 어린 소녀가 뛰어들어왔다. 에버내줘 오빠 나 플랜이야. 토녀는 스크루지에게 달려와 껴안음에 말했다. 아빠 기분이 좋아지셨어. 화가 풀리셨다고. 아빠가 오빠 집으로 오래. 집에 가도 되는 거야? 아빠가 오라고 하셨어? 어린 스크루지는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늙은 스크루지의 볼에 눈물이 또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 해에는 정말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냈었다. 여동생 플래는 좋은 아이였어. 항상 쾌하라고 누구에게나 친절했지. 스크루지가 말했다. 그녀는 아이 하나를 두고 세상을 떠났지요. 그렇지 않나요? 유령이 물었다. 맞아. 유령 친구. 플래는 조카 프레드를 두고 갔지. 프레드도 내 누이처럼 유쾌하고 착한 마음씨를 지녔소. 스크루지는 그날 일찍이 프레드를 만나 프레드의 저녁 식사 초대를 거절했던 일이 기억났다. 그 일은 스크루지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이제 유령은 스크루지를 번잡한 도시로 안내했다. 그들은 한 사무실로 갔다. 이곳을 기억하시겠어요? 유령이 물었다. 물론이지! 스크루지가 즐겁게 외쳤다. 이곳은 늙은 폐지위그씨의 사무실이야. 내가 몸담은 첫 직장이지. 폐지위그씨는 대단히 유쾌하고 친절한 사장이었어. 유령과 스크루지는 사무실로 들어갔다. 뚱뚱하고 웃는 인상의 한 사내가 사무실의 자기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는 두 직원을 불렀다. 딕! 에버내죠! 그가 소리쳤다. 크리스마스 이브야! 일은 그만하고 신나게 즐길 시간이라고! 딕과 스크루지는 신나서 회계장부와 서류를 한켠에 치우고 큰 불을 피웠다. 딕이 기억나! 딕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어. 늙은 스크루지는 중얼거렸다. 바로 그때 폐지위그 부인과 셋 딸이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들 뒤로 여러 젊은이들이 따라 들어왔다. 사람들은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스크루지는 그 파티를 즐겁게 지켜보았다. 나도 저 때는 달랐었어. 스크루지는 생각했다. 모두들 폐지위그 씨를 좋아했군요. 유령이 말했다. 왜죠? 이 파티는 별다른 게 없잖아요. 이렇게 사소한 것에 기뻐하다니 모두들 바보들 아닌가? 스크루지가 외쳤다. 폐지위그 씨는 우리 사장이었고 그래서 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도 불행하게 할 수도 있었어. 또 그는 우리를 쉽게 만들 수도 힘들게 만들 수도 있었지. 그래서 이 파티는 우리들에게 아주 특별했던 거야. 이 파티는 우리들을 행복하게 해 주었고 돈보다 훨씬 더 좋았어. 스크루지는 이렇게 말하고 깜짝 놀랐다. 무엇을 생각하나요? 유령이 물었다. 유령은 뭔가 스크루지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사무실 직원인 밥 크레츠를 생각하고 있어. 스크루지가 말했다. 이리 오세요.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는 또 다른 크리스마스를 보러 가야 해요. 유령이 말했다. 장면이 바뀌었다. 스크루지는 한 40대 남자를 보았다. 스크루지 자신이었다. 스크루지는 세월이 만든 변화를 볼 수 있었다. 이제 돈에 대한 애정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친절한 유령이요. 이제 그만. 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스크루지는 그게 어떤 장면인지 기억하고 있었기에 소리쳤다. 스크루지는 젊은 여인 옆에 앉아 있었다. 그 여인은 한때 스크루지의 약혼녀였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안 돼요. 너무 늦었어요. 당신은 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가 말했다. 뭐라고? 사랑이라니? 스크루지가 물었다. 돈이요. 지금 당신은 내가 아니라 돈만 사랑하고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땐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은 없어졌어요. 내게 돈이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 나에 대한 사랑은 남아있지 않아요. 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의 돈에 행운이 있기를 빌어요. 제발 유령이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고 싶소. 스크루지가 고통과 슬픔에 잠겨 소리쳤다. 안 돼요. 스크루지. 장면이 하나 더 남아있어요. 서둘러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유령이 재촉했다. 지난번 장면 이후 몇 년이 흘렀다. 방 안에 큰 벽난로 옆에 예쁜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앉아있었다. 여자아이의 엄마는 스크루지의 과거의 그 여인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이 노는 것을 행복하게 바라보았다. 바로 그때 아이들 아빠가 방으로 들어왔다. 그의 팔에는 크리스마스 선물이 하나를 믿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선물을 펼치고 웃고 환호했다. 아이들은 아빠와 엄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고맙다고 인사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제 방 안은 조용해졌다. 남자와 그의 아내만 남았다. 그때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다. 오늘 당신의 옛 친구 에버네저 스크루지를 보았소. 그 사무실 앞을 지나갈 일이 있었거든. 사람들이 말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하더군. 불쌍한 스크루지. 말리가 떠나면 이 세상에 친구가 하나도 남지 않게 될 거야. 유령이여 이제 그만 제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스크루지가 울부짖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이었어요. 이것들은 당신이 보낸 과거의 크리스마스들이죠. 어떤 인생을 살아왔나요? 에버네저 스크루지. 유령이 물었다. 이 일들은 이미 일어났고 바뀔 수 없죠. 오직 미래만이 변할 수 있어요. 그러고 나서 유령은 사라졌다. 스크루지는 자기 침대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뻐근했다. 3장. 현재의 크리스마스 유령 스크루지는 잠에서 깨어 침대에 앉았다. 교회 종소리가 들렸다. 다시 새벽 1시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날 시간이었다. 스크루지는 옆방 문틈 아래로 강한 빛을 보았다. 스크루지는 천천히 걸어가 문을 열었다. 방 한복판에 있는 소파에 유령이 앉아 있었다. 그 유령은 몸집이 크고 뚱뚱했으며 얼굴에 밝고 유쾌한 미소를 띄고 있었다. 그는 스크루지가 알던 유령들과는 달라 보였다. 나는 크리스마스 현재 유령이라네. 오늘 밤 자네는 나와 함께 다니며 내가 보여주는 것에서 많이 깨우치게 나아. 유령이 말했다. 좋소. 나도 깨우치고 싶어. 간밤은 유령은 내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었지. 이제 나는 더 많은 것들을 보고 싶다오. 스크루지가 대답했다. 두 번째 유령은 스크루지의 손을 쥐고 그들은 사라져버렸다. 곧 그들은 스크루지의 직원인 밥 크레츠의 집에 도착했다. 크레츠 부인은 딸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만찬을 차리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음식의 맛있는 냄새가 그들의 작고 깨끗한 집에 두루 퍼지자 그들은 신나고 행복했다. 그때 밥 크레츠와 막내 아들 꼬마 팀이 함께 교회에서 돌아왔다. 꼬마 팀은 아주 특별한 소년이었다. 그는 나이에 비해 몸집이 작았고 목발에 의지하지 않고는 걸을 수 없었다. 모두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빈다. 밥이 말했다. 이 맛있는 냄새는 뭐지? 크리스마스 거위예요, 아빠. 어린 아이들이 소리쳤다. 아무도 그 거위가 이런 대가족이 먹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스크루지와 유령인 지켜보는 동안 밥의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비록 아주 간소하지만 크리스마스 식사를 애정이 넘치고 행복하게 즐겼다. 식사 후 그들은 난로가에 모여 앉아있었다. 꼬마 팀은 난로가에 아주 가까이 앉아있었다. 팀은 무척 아팠다. 제발 말해줘요, 유령. 꼬마 팀은 살 수 있나? 스크루지가 물었다. 미래는 변할 수 없다네. 유령이 대답했다. 하지만 지금 당장 꼬마 팀이 앉아있는 자리에 텅 빈 의자만 보이는군. 스크루지는 이 말을 듣고 무척 슬퍼 보였다. 그런데 자네가 왜 신경을 쓰나? 자네는 이 세상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 않다고 하지 않았나? 꼬마 팀이 죽는 건 자네에게 좋은 일이 아니던가? 유령이 물었다. 스크루지는 사무실에서 두 신사에게 했던 말이 기억났다. 부끄러웠다. 바로 그때 스크루지는 바비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걸 들었다. 스크루지 씨를 위해 건배하자. 바비 말했다. 스크루지 씨를 위해서요? 바비 아내가 화가 나서 말했다. 우리가 왜 그 늙은 구두새를 위해 건배해야 하지요? 크리스마스 잔소. 바비 대답했다. 글쎄 당신 말이 맞네요. 스크루지 씨를 위해 건배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나 행동, 그 어떤 것도 그 인색한 노인을 행복하게 하거나 즐겁게 만들 수는 없을 거예요. 바비의 아내가 말했다. 유령은 스크루지를 거리로 데려갔다. 그들이 가는 곳 어디에서건 서로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기원하는 사람들의 행복한 외침이 들렸다. 곧 유령과 스크루지는 스크루지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집에 도착했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가족들이 모여 있는 밝고 따뜻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에 있는 사람들 모두 스크루지의 조카가 해주는 이야기를 듣고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스크루지 삼촌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하고 말했더니 삼촌은 흥 쓸데없는 소리라고 하시지 뭐야. 프레드는 스크루지 사무실을 방문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삼촌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 상상이 돼? 크리스마스가 바보 짓이라니. 나는 그 인색한 늙은이를 결코 좋아한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은 부자예요.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죠. 거기다 궁상맞게 살기까지 하잖아요. 하고 프레드의 아내가 말했다. 다음으로 그들은 게임을 시작했다. 스무고개라는 게임이었다. 누군가가 뭔가를 생각해놓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그에게 질문을 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맞추려 했다. 프레드의 차례가 되자 모두들 그들에게 그에게 질문했다. 동물인가요? 한 사람이 물었다. 맞습니다. 프레드가 대답했다. 도시에 살고 있나요? 다른 사람이 물었다. 맞습니다. 프레드가 다시 대답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질문했고 그 동물이 개도 고양이도 아니고 사람들이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동물은 말을 할 수 있었다. 마침내 프레드의 아내가 질문할 차례가 되었다. 사람들이 좋아하나요? 그녀가 물었다. 아닙니다. 프레드가 슬프게 말했다. 알겠다. 아내가 말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동물이라면 그건 당신의 스크루지 삼촌이 틀림없어요. 그녀가 정답을 맞추었다. 그렇지만 나는 아직도 삼촌이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행복한 새해를 맞길 바래. 프레드는 그가 한 게임에 미안함을 느끼며 말했다. 스크루지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렴 이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 장면은 사라져버렸다. 유령이 그를 데리고 가는 동안 스크루지는 유령을 살펴보았다. 유령은 더 이상 젊지 않았다. 이제는 늙어 보였다. 당신의 삶은 짤소? 스크루지가 물었다. 그렇다네. 매우 짤지. 유령이 대답했다. 내 삶은 크리스마스 자정이면 끝나게 되지. 시간이 얼마 없지만 가기 전에 자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네. 유령은 두 아이를 가리켰다. 아이들은 빼빼 말랐고 추운 날씨에 떨고 있었다.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자 스크루지는 아이들이 슬프고 무척 배고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굶지름으로 꼬마 괴물처럼 보였다. 저 아이들에게는 엄마도 아빠도 없다네. 유령이 말했다. 그들은 음식도 가족도 없지. 아이들은 학교에 다닐 돈도 없네. 그들은 배운 게 없고 가진 것도 없지. 그래서 평생 아는 것도 가진 것도 없이 살게 될 것에. 하지만 누군가 저 아이들을 도와주지 않나? 스크루지가 소리쳤다. 고아원이 있지 않은가? 유령이 물었다. 아, 왜 누군가 도와야 하지? 세상에는 이미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말이야. 바로 그때 열두시 종이 울렸다. 스크루지가 유령을 찾으니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4장. 미래의 크리스마스 유령 스크루지는 다음 유령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다른 유령들과는 달리 이 유령은 얼굴도 몸도 보이지 않았다. 스크루지는 이 유령이 키가 크다는 것만 알 수 있었다. 유령은 검은 두건이 달린 검은 옷을 입고 있었다. 당신은 크리스마스 미래의 유령이요? 스크루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유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길고 흰 손이 옷에서 나와서 그렇다는 신호를 보냈다. 당신은 내게 미래를 보여줄 거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역시 유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냥 걸어가기 시작했다. 곧 스크루지와 유령은 도시 한복판에 도착했다. 그들이 간 첫 번째 장소는 사업가들 사이에 인기 있는 곳이었다. 사업가들은 값비싼 정장을 입고 손을 호주머니에 넣은 채 돌아다녔다. 스크루지는 그들 중 몇몇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내가 아는 건 그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죽었다는 것 뿐이야. 하고 그 중 한 뚱뚱한 사업가가 말했다. 그 돈은 어떻게 됐나? 다른 남자가 물었다. 누가 알겠나? 또 다른 사람이 대답했다. 틀림없이 장례식은 초라할 걸세.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들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요? 스크루지가 물었다. 유령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는 스크루지를 도시의 빈민촌으로 데려갔다. 이곳의 거리는 매우 복잡하고 좁고 더러웠다. 사람들은 스크루지가 방금 본 잘 차려입은 사업가들과는 매우 달랐다. 스크루지와 유령은 작고 더러운 가게 중 한 곳으로 들어갔다. 그 가게에는 헌물건, 헌옷, 헌열쇠와 자물쇠, 헌접시와 그릇들이 많이 있었다. 스크루지는 그곳이 사람들이 돈이 필요할 때 물건을 팔러 오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주인인 존은 더러운 책상 뒤편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늙은 여인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조 앞에 서 있었다. 내게 돈을 좀 줘요, 조. 이번에는 좋은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조는 상자를 열고 안을 살펴보았다. 침대 커튼이잖아. 조가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그의 침대, 그러니까 그 죽은 침대에서 이것들을 떼왔단 말이요? 물론이죠. 왜 안 되나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늙은 여인이 말했다. 그리고 장례식에서 시신이 입었던 값비싼 셔츠도 있어요. 바로 그때 또 다른 여인이 훨씬 더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가게에 들어섰다. 그녀는 죽은 노인의 가정부였다. 서툴러 줘요, 조. 가방 안에 살펴보세요. 이 물건들 값을 얼마나 쳐줄 수 있는지 말해봐요. 가정부가 탐욕스럽게 말했다. 조는 물건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았다. 마침내 조는 종이 두 장을 꺼내 숫자를 썼다. 조는 한 장씩 여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게 내가 쳐줄 수 있는 값이요. 그 돈이 내가 줄 수 있는 전부니 한 푼도 더 안 돼요. 많은 돈은 아니었다. 하지만 힘들게 일한 대가로 그들의 옛 고용인 이 그들에게 준 돈보다는 확실히 더 많았다. 우습구려. 그 노인은 부자가 되려고 평생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결국 그 모든 이익이 우리에게 오다니. 조가 말했다. 여인들은 차갑고 심술궂은 웃음을 흘렸다. 갑자기 장면이 바뀌었다. 스크루즈는 담요도 커튼도 없는 침대 앞에 서 있었다. 침대에는 얇은 혼니불만 덮여 있었다. 스크루즈는 혼니불을 쓰고 누워 있는 죽은 남자의 시신을 볼 수 있었다. 유령은 스크루즈에게 죽은 남자의 얼굴을 보라고 손짓했다. 아니 싫어 못 보겠소. 스크루즈가 말했다. 스크루즈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다. 너무 슬픈 일이군. 이 노인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다정히 기억해주는 사람도 없이 완전히 홀로 죽었소. 그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 오로지 돈에만 관심이 있었지. 나는 결코 이 광경을 잊지 않을 거요. 너무 끔찍하군.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면 안 되겠소. 장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제 그들은 밥 크레츠의 집에 있었다. 스크루즈는 밥이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는 더 늙고 지쳐 보였다. 이번에는 그의 곁에 꼬마 팀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가족들이 그에게 다가왔고 밥은 울기 시작했다. 팀이 그리워. 우리 막내가 보고 싶어. 밥이 울며 말했다. 밥은 위층에 있는 꼬마 팀의 방으로 갔다.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꼬마 팀은 크리스마스인 그날 이른 아침 죽었다. 스크루즈는 자신의 볼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스크루즈는 그 노인의 죽음이 잊혀지지 않았다. 그는 아직도 죽은 노인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그 죽은 노인이 누구인지 말해줘요. 스크루즈가 유령에 간청했다. 유령은 스크루즈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하고 계속 걸어갔다. 유령은 돌연 묘지 앞에 멈춰 섰다. 유령은 스크루즈를 어떤 무덤 앞에 안내했다. 스크루즈는 머리를 덜덜 떨며 고개를 들어 에버네저 스크루즈라는 이름을 읽었다. 스크루즈는 무릎을 꿇었다.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스크루즈가 소리쳤다. 달라지겠다고 약속하겠소. 아직 희망이 있다고 말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그렇지 않소. 유령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크리스마스를 기릴 거요. 사람들을 도울 거요. 제발 유령님 나의 미래를 바꾸는 게 가능하다고 말해줘요. 그러나 유령은 사라졌다. 스크루즈는 돌아와 자기 침대에 담요를 덮고 누워 있었다. 5장 즐거운 크리스마스 내겐 아직 시간이 있어. 내겐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고맙소 유령님들. 당신들이 가르쳐준 교훈을 절대로 잊지 않을 거요. 제이콘 말리. 자네도 고맙네. 자네는 내게 항상 좋은 친구였어. 스크루즈가 소리쳤다. 스크루즈는 살아있어서 매우 행복했고 자신의 미래를 바꿀 시간이 있어서 더더욱 기뻤다. 맨 처음으로 무얼 하지? 누구를 맨 처음 도울까? 스크루즈는 생각했다. 스크루즈는 창문을 열었다. 밖은 환하고 햇살이 가득했다. 스크루즈는 한 어린 소년이 창문 아래의 보도를 걷고 있는 것을 보았다. 미안하지만 얘야. 오늘이 무슨 요일이니? 스크루즈가 소년에게 물었다. 소년은 놀란 것 같았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인데요? 소년이 대답했다. 크리스마스라고? 스크루즈는 깜짝 놀랐다. 그 유령들은 모두 하룻밤 사이에 방문한 것이었다. 스크루즈는 소년을 소리쳐 불렀다. 얘야, 너 혹시 저 거리 아래쪽에 있는 푸주가 나니? 물론이죠, 소년이 대답했다. 좋아, 그 푸주간 창가에 커다란 거위가 있는데 혹시 그 거위가 팔렸는지 알고 있니? 그 거위요? 그 거위는 제 몸짓만 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 거위는 팔리지 않았어요. 소년이 대답했다. 잘 됐구나, 스크루즈가 말했다. 가서 푸주간 주인에게 내가 그 거위를 사겠다고 말해주겠니? 네가 빨리 돌아오면 심부름값을 넉넉히 주마. 그 커다란 거위를 크리치 가족에게 보내야지 하고 스크루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곧 푸주간 주인과 소년이 스크루즈의 집 문 앞에 나타났다. 푸주간 주인은 커다란 거위를 가지고 왔다. 스크루즈는 소년에게 후한 심부름값을 준 후 그에게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거라 하고 말했다. 그 다음 스크루즈는 푸주간 주인에게 거위 깎아 크레치네 집까지의 마차싹을 지불한 후 그 주인에게도 수고비를 듬뿍 주었다. 스크루즈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거리로 나왔다. 스크루즈는 미소를 짓고 있었으며 행복해 보였다. 행복한 표정의 신사를 보자 사람들은 그에게 안녕하세요 또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스크루즈는 그들의 인사에 자신도 같은 말로 화답했다. 마침내 스크루즈는 찾고 있던 어제의 두 신사를 발견했다. 실례합니다만 나를 기억하시겠소? 스크루즈가 물었다. 당신들은 어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줄 돈을 기부하라고 내 사무실에 왔었죠. 아, 예. 두 신사 중 한 사람이 말했다. 스크루즈시죠? 맞아요. 그렇소. 어제는 내가 너무 미안했소. 스크루즈가 말했다. 나는 그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고 싶소. 그리고 그러고 나서 스크루즈는 그 신사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정말입니까? 그 신사는 놀라서 말했다. 정말 너그러우시군요. 그만한 돈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내일 내 사무실로 둘러주시오. 그러면 내가 돈을 들이리다. 스크루즈가 말했다. 그리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오. 하고 말한 뒤 스크루즈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스크루즈는 계속 걸어가 그날 오후 늦게 조카의 집에 도착했다. 스크루즈는 조카의 집 문을 두드리며 무척 긴장했다. 만약 그 전날 자신이 너무 무례하게 행동해서 프레드가 화가 나 있으면 어쩌지? 만약 조카의 아내가 자신이 집에 오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드디어 어린아이가 문을 열어 주었다. 안녕 즐거운 크리스마스구나 스크루즈가 말했다. 들어가도 되겠니? 나는 내 아빠의 친구란다. 어린 여자아이는 스크루즈를 들어오게 한 후 거실로 안내했다. 모두가 크리스마스 음식이 잔뜩 차려진 멋진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다. 모두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시오. 스크루즈는 방으로 들어서며 말했다. 아니, 안녕하세요 삼촌! 삼촌도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세요! 프레드는 놀란 얼굴로 인사했다. 저희 집에 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스크루즈는 자리에 앉아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크리스마스 중 하루를 즐겼다. 모두들 친절하고 다정하게 변한 스크루즈와 이야기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스크루즈가 집을 나설 때 그들은 스크루즈에게 몇 번이고 와줘서 고맙다고 말하며 그에게 행복한 새해 맞으세요! 하고 인사했다. 다음날 스크루즈는 사무실에 일찍 나갔다. 그는 직원인 밥 크레치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밥은 일찍 출근하지 않았다. 결국 밥이 15분 정도 늦게 나타났다. 평소라면 이러한 일은 스크루즈를 매우 환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밥은 재빨리 자리로 가 일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오늘은 평소와 같은 날이 아니었다. 스크루즈는 화를 내지 않았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냈나 밥? 스크루즈가 물었다. 밥은 놀라서 쳐다봤다. 밥은 스크루즈가 뭔가 심술 굳은 말을 할 거라고 생각했었다. 예, 사장님 잘 보냈습니다. 밥이 대답했다. 어떤 친절하신 분이 크리스마스 저녁 식사 때 먹으라고 커다란 거위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가족이 아주 오랜만에 먹어본 최고의 식사였어요. 스크루즈는 이 말을 듣고 기뻤다. 그러나 스크루즈는 밥에게 자신이 거위를 보냈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것은 스크루즈 자신만의 비밀이었다. 잘됐군 밥! 나 역시 자네에게 전해줄 소식이 있는데 스크루즈가 말했다. 이 말의 밥은 매우 긴장했다. 오늘부터 자네는 자네 가족들을 돌볼 수 있도록 더 많은 급료를 받게 될 거야. 스크루즈는 다정하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 다음 스크루즈는 커다란 난로 불을 지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일하는 동안 훈훈했다. 그리고 꼬마팀은 죽지 않았다. 스크루즈는 밥의 가족에게 작은 아버지가 되었다. 그리고 스크루즈는 다시는 크리스마스가 쓸데없는 짓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스크루즈는 계속, 그 다음 시간에 가지러 갑니다. 스크루즈는 다시는 계속. 감사합니다.